자 버클리움대의 지원서입니다. 실제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의 지원서예요. 이런 것들을 다 검토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맞은 단어 신청하시면 돼요. 자 우리 응시를 할 수 있는 것은 보스턴 우리 버클리움대에서 직접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온라인으로 응시 가능하고요.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닌 곳 근처에서도 가능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하고 먼 곳에서도 다 가능합니다. 그럼 이것을 어디를 신청하는 게 좋은가 기준은 경쟁률이 낮은 곳에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. 경쟁률 그럼 그 경쟁률을 어떻게 하느냐. 맞은 단어에서 알려드립니다.